김영수 대법원장이 5년 동안 남긴 것은 거짓말만 남겼다는 이야기 김영수 대법원장만 거짓말을 남긴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도 마찬가지 전두가 아닐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의 여러분들 강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야기죠 4.15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분들 재판 판결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법관들이 이런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구정권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가 여러분들 처신해온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논설위원 한 분이 한 번 정리된 김영수 체제 5년 동안 사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부분을 잘 정리를 했네요 김영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9월 26일로 김영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이 되는데 임기 6년 가운데 5년이 갔으니 성적표를 매길 때가 됐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사법부를 위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기억나는 것은 거짓말뿐이다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논설비원이 참 쉽게 사용하기 힘든 표현 기억나는 것은 거짓말뿐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김영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읽어봤더니 그 역시 결과적으로 대법은 거짓말이었다 이번에 천대엽 대법관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판결문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천대엽 대법관 공정의 행평의 추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를 취임사했지 않습니까 다 말장난인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여러분들 재판을 받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책에서 저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참 희한하게 된 거죠 그런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후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지난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여당의 자리를 보이려고 여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정권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작년 2월 달에 대법원 명의로 그런 적 없다는 거짓말 답변서까지 냈다 온통 세상이 거짓말인 겁니다 세상이 거짓이고 위선이고 사기인 겁니다 그냥 뭐죠 그냥 서울대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이러면 하고 보통 사기꾼보다 훨씬 더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그런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은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위정으로 단지하는 판사는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상대로 초유의 위정을 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 김명수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대법관들이 뭐죠 초유의 위정을 하고 허위 판결을 하고도 뭡니까 뻔뻔하게 살아서 뭡니까 우리가 법관이니까 우리가 땅땅땅하면 너희들은 그냥 지배당해야 돼 굴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졸자들이 많은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게 판결문인지 아니면 쓰레기인지 이런 판결문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썼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법관이라 법복 입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대법관니까 너희들은 복종해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척근의 성비위 전력을 알면서도 주요 당직에 앉히고 언론에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사태를 발표했다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해야 될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총리의 거짓말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티는 것은 그가 뻔뻔하거나 우리 사회가 관대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맛이 간 사회니까 배만 부르면 땡이고 돈이 되면 땡이고 내 안께 이기면 땡이지 자유 정의 생명 재산 나발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목구멍에 뭐죠 칼이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역사 오래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하니까 세상에 그만 버텨주는 겁니다 진리가 어딨냐 사실이 어딨냐 진실이 어딨냐 위정이 어딨냐 거짓말이 어딨냐 사기가 어딨냐 우리가 판결하면 다 땡이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라의 다음에 산수 값산으로 갈 값에 나라가 다음에 망국으로 갈 값에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우리는 빨리 맞추고 정간예우받아가 한 몇십억 챙기면 땡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간예우랑 이러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거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거래를 해가지고 한몫 챙기는 게 정간예우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방송하다 보면 열을 좀 받죠 다음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회장을 지낸 우리 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켰다 여러분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1959년 생기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대법관을 지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4.15 총선 당시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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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으로 됐던 거 아닙니까 화천대유회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9번 만난 거 아닙니까 9번인가 8번인가 어디서 대법관실에서 물론 김만배 씨는 대법원 이발소가 좋아서 이발관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발관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협증인 위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언수미 성남시장에 사실상 면제비를 준 것도 대법원이다 이것도 의심이 되는 거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을 맡았던 우리 법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되자부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을 하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1심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어느 판사는 너무 한심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 여기에 논설위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접 언급 안 했지만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7월 28일 날 대법관 천대역과 조재현 이동훈이 내린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판결문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건 그럼 누구가 그냥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라 그러면 비정상이기도 않고 이례적이지 않지 사회로의 문제가 없는 것은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조재현 천대역 이동훈이 2020년 4.15 총선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문제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루진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똑같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국민들한테 그걸 복종하라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엉터리가 아닙니까 2020년 여름 총선에 전국의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차이값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미당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7로 모두가 플러스 값입니다 플러스 17이 어떻게 나옵니까 3%를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값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7이 나온 겁니다 전국에서 사전투표하면 더불어미당은 뭐죠 10% 17%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된 건지 0에서 마이너스 16%가 나오는 겁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여러분 광주광역시 재배하는 모두가 뭡니까 좌우대칭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서울법대를 나오려면 수학 정석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전국의 평균값이 어떻습니까 전국의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2020년 총선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에 더불어미당은 플러스 13%가 나온 겁니다 반올림회가 했으니까 아마 정확하게는 12.5 얼마 얼마 퍼센트일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3%입니다 두 개가 여러분 어디에 분포가 돼야 됩니까 평균값이 0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플러스 13 한쪽은 마이너스 13이 나온 겁니다 조작 없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한쪽은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한쪽은 빼앗았으니까 0값을 중심으로 분포돼야 될 평균값이 한쪽은 플러스 13 한쪽은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대법관들 이야기 좀 해보라고요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걸 판결문에 딱 적어놓은 겁니다 에휴 정말 참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포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산적으로 플러스 13이 나오고 표를 이렇게 빼앗아 놓으니까 마이너스 13%가 나오는 거죠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마이너스 13%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플러스 13%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뭡니까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면 안 되고 중복된 봉오리가 하나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잖아요 관내 사전투표보다 조금 여러분 조작이 적은 관내 사전투표도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어쩌면 이렇게 기계적 아름다움이 나오냐 기계적 미 기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종의 아름다운 좌우대칭의 모양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항상 플러스 10% 플러스 10%가 어떻게 나오냐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플러스 10이 나오는 거죠 표를 빼앗으니까 마이너스 10%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전국 평균을 여러분 구해보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무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가 나옵니다 관내 관외를 합쳐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12.5% 전국 평균이 더불어민주당 12.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를 딱 따면 25%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5%를 이동시켰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판결문에 이걸 남겨 4.15 총선에 문제가 없다 왜 없냐면 대통령 선거 똑같았고 지방선거 똑같았다 여러분 이거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 안 하면 선거마다 여러분들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면 숫자를 만들 건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무슨 폼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산소 마스크를 단 정부다는 이야기죠 선거마다 뭡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안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분석해가 이게 나오는데 이걸 안 고치면 다음에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선거를 선거가 결정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차냐 정신 밝힌 사람 같으면 정말 한국이란 사회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고 이 사회가 앞으로 어디까지 막장 드라마를 쓸지 이 정도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야당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당 정치인들도 저렇게 입을 다물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권력 잡자마자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뭘 기대하겠냐 이야기예요 이걸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거의 바뀔 뻔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말 따로 여러분들 행동 따른 거죠 이게 여러분 실상입니다 지금 실상 제가 뭐 무슨 이거 가지고 이득이 있어 가지고 무슨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미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